오우 이제 나중에는 자동 관수를 해야죠 소리가 나네 여기는 무조건 작충해야하나 아 진짜? 제이송에 여기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만한 사람 갓김치 당겨실려고? 이걸로? 참나물 지금 질긴 하자겐 참나물 안 세우지 저건 참나물 좀 뿌려주자 저건 참나물이야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? 나는 이거 삼겹살 짬 싸먹으면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. 아, 이거 지금 안 돼? 너무 많이 그렇게 뜯으면 안 잡아잖아. 아, 또 막 씨도 끓였고요. 어, 어. 어, 이렇게 가져가든가. 어, 너무 많아요. 종류가 다르니까. 그거는 꽃 같아. 이거는 저기 적상추에서 좀. 이게 뭐라 그러지? 내가리가 없어진다, 이렇게. 이렇게 돼. 섬세하신대요. 집에서 이거 씻으려면요. 이 정도만 씻으면 물이 이걸로 한 두 통 나와요. 아, 진짜? 세 번 씻으면, 세 번 씻으면. 오늘 그것이 얼마나 씻는 건데. 생각보다 물을 많이 쓰네.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예요? 이 재활용물은 밭으로 가요? 그럼요. 아.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있고. 이렇게 펌프로 돼 있어가지고. 여기 이제 차면. 응. 여기 펌프진 하고. 우와. 그러면 여기랑 이제 쟤랑 연결돼서 나중에. 그렇죠. 그어어? 이거 전부 참고